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대선후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야당 대선후보 사명을 뽑는 이른바 2차 컷오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차와 달리 본격적인 개입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병호TV는 10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무렵부터 오전 10시 20분까지 약 3시간 남짓한 그런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내보는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컷오프에서는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 및 조작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2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6%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88%입니다. 하루가 지난 10월 5일 날 오전 11시를 중심으로 약 5만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87%의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개입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부러짓는 황교안 후보를 낙마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승조작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답은 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믿는 사람의 비중이 1% 떨어졌지만 여전히 87%라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야당 경선 조작에 압도적인 그런 우려를 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조작할 것인가? 황교안 대신에 누구를 사강에 포함시켜줄까? 하태경의 간절한 염원처럼 바람처럼 구애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태경을 포함시켜줄까? 아니면 원희룡이 포함될까? 5만 7천명 가운데 8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입맛대로 뽑아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이에서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친녀 성향이 아주 강한 한 정치평론가가 10월 3일 날 친녀 성향이 강한 경향신문에 기구한 칼럼을 읽다가 이런 문장에 주목합니다. 그를 쓴 사람은 여론조사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당히 친녀 세력에 익숙하고 친녀 성향이 노골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심의 10월 8일 파이널 4강에 홍준표, 유성민, 원희룡을 보낸다면 이탈했던 중도 보수를 끌어들일 개혁보수 목소리 회복으로 무너졌던 보수 덕명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친녀 세력들이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바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바람을 채워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그 평론가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탄핵부정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이준석 체제 하에서 황교안이 파이널에 들어간 것은 끔찍한 결과다. 대선 성패를 좌우할 중도청과 2030세대의 지지를 위해서는 원조개혁보수인 원희룡이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당이나 여건이 지금 누구를 4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아부와 구해에도 불구하고 하태경은 10배입니다. 원희룡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재형도 아웃이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태경의 열렬한 부정선거 없다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태경이 열렬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애를 하지만 그가 선택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런 바람, 이런 계획, 이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행할지 우리는 시간을 두고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맛대로 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당근파들이 다 기초를 조성해놨다. 다 조작해놨다. 이런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재를 좀 바꾸어서 왜 다수의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선 과정과 결과를 조작할 것으로 보는가 그런 궁금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에 응한 몇 분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역록민입니다. 그런 악마적인 짓거리를 저는 필의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당 당선관리위원장 정홍원과 최고의원들의 짓거리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국힘당은 어제 완전히 간판을 내리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극히 동의합니다. 아마 이분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공정한 그런 경선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 지금 앉아있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피고측에 앉아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지 그렇게 경선 과정을 위탁한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조안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이 99%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대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 전망입니다. 물론 미래 전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아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초님입니다. 야당 후보 경선 투표를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야당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맞는 거지 왜 이준석이는 야당 대표 임무를 소홀히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준석이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거죠. 이준석이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엊그제 2차에 걸쳐서 황교안 후보에게 입 닥치라고 이야기하는 경고문을 보낸 거죠. 그 친구가 젊은 친구지만 속은 누른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임창재님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 목을 노리는 황교안 후보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치극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개고 한 친구가 그냥 그 문제를 까발리기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싹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는 것은 그냥 탈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임창재님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대기에 정말 식물이 납니다. 정말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이미 납치됐다. 비행기가 납치되는 것처럼 소수의 당근파에 의해서 소수의 당근파 외부로부터 유입된 당근파에 의해서 그 당 자체가 그냥 납치된 상태다. 그렇게 저는 묘사를 했습니다. 김효승님은 정홍은이보다도 이준석이가 더 문제 아닙니까. 정홍은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부정선거로 이준석이도 대표가 됐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 위탁에서 뽑았는데 여론조작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면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장과는 너무나 동뜨린 게 나오죠. 아예 황교안 후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동안 이랬는데 여론조사에 맞게끔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겠죠. 반지사랑님은 수긍한 순간부터 도찐개찐입니다. 근래는 행주로 못 씁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순간부터 그냥 당내 선거도 다 부정이 일어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쨌든 며칠 더 남았습니다마는 정말 야당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원흉이자 주범이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의 내가 경선 가정 일체를 맡아서 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소위 당권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런 냉정한 평가를 받을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거짓이 결국은 빚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